그럼 권혁진이 우리 개그맨이 불러주는 축가는 과연 어떤지 자 우리 예중이 누나의 몇 번째 생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나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피 해피 벌스에 해피 리퍼스테 회피 버스테 해피 벌스에 투 유 해피 해피 벌스되 해피 해피 벌스데에 투 유 해피 벌스데에 투 유 좋습니다 이렇게 동료이자 동생이 옆에서 이런 생일 축하 노래를 또 불러줘야죠. 시계땀이 절절 흐르네요. 제가 오늘 첫 번째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준 거 맞죠? 그래요 맞아요. 고마워요. 알겠습니다. 처음이다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요. 이걸 좀 이렇게 머릿속 깊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쑥스러울 일인가요? 되게 민망하네요. 어떤 게요? 생일 축하 받는 게요? 네.